접었을 때 12.1mm인데 10.6mm로 줄었다라는 게 거의 15% 가까이 줄어든 형태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꽤 많이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는데 단 S펜 지원이 없어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대공학 에러입니다. 갤럭시 Z 폴드 6에 한 발자국 더 나아간 스페셜 에디션이 나왔습니다. 해외에서는 울트라라고도 불리기도 하는데 그러면서 정작 제가 지금 틀고 있는 거 보이십니까? 이거는 아너에서 지난 폴드 6 출시 이후 이틀 만에 내놓은 아너 매직 V3라는 폴더블 폰이거든요. 얘가 진짜 얇게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항해서 중국 폰들이 정말 얇게 나오는구나 해서 지금 Z 폴드 스페셜 에디션이라고 나왔는데 이전보다 굉장히 얇아졌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아쉬운 부분도 있고 하드웨어 스펙이 정말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기 위해서 이 아너 매직 V3와 폴드 6 그리고 폴드 6 스페셜 에디션까지 각각을 좀 비교해보면서 중국의 스마트폰 세트 사업이 얼마나 발전하고 있는지 이 가성비 측면에서 얼마나 잘 나아가고 있는지를 좀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갤럭시 Z 폴드 5에서 6로 가는 것보다 6에서 스페셜 에디션으로 간 버전이 이번엔 더 업그레이드가 많은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폴드 6보다 1.5mm가 더 얇고 3g이 더 가벼워졌거든요? 그리고 메모리도 이제 12기가가 아닌 16기가가 표준이고 광각 센서가 50M에서 200Mpx로 증가했습니다. 엄청난 업그레이드죠. 그리고 디스플레이도 내부나 외부 각각 0.2인치에서 0.4인치 정도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The next big thing is here 라고 하는 이 문구는 사실 이번 스페셜 에디션 문구가 아니라 바로 아너 매직 V3가 이렇게 삼성을 타겟으로 해서 이렇게 내놓은 거예요. 자 2022, 2013, 2024 얘네들이 전부 다 갤럭시 폴드 시리즈 4, 5, 6을 나타내는 거고요. 그리고 폴드 6가 나온 직후에 나온 이 아너 매직 V3가 지금 육안으로 보더라도 굉장히 얇은 거 보이시죠? 카메라 섬의 두께를 다 합쳐서 생각한다 하더라도 상당히 얇게 나온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아마도 언젠가 너네가 여기에 있을 거다. 아너 매직 V3보다 더 굵게 배치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폴드 6랑 아너 매직 V3를 비교를 해보면 아래에 있는 게 V3거든요. 실제 폴드 6보다 상당히 더 얇은 느낌을 체감할 수가 있죠. 물론 이 각진 구성이라서 조금 더 둥글둥글한 게 더 얇아진 느낌도 있지만 실제로 펼쳤을 때의 두께가 4.35mm밖에 안 되고요. 접었을 때의 두께가 또 이제 9mm 조금 넘는 수준이니까 원래 폴드 6가 한 12mm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그 두께 측면에서 상당히 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또 배터리 셀의 용량은 아너 매직 V3가 훨씬 더 높아요. 5,150mAh이고요. 폴드 6 같은 경우에는 4,400mAh입니다. 그래서 먼저 폴드 6를 비교한 다음에 폴드 6 스페셜 에디션을 또 같이 비교를 해드릴 건데 왜 스페셜 에디션이 나왔냐라는 거를 이 결과를 보면은 좀 느낄 수가 있어요. 성능을 비교를 해보면은 이거는 폰 아레나에서 나온 자료인데 기본적으로 배터리 용량이 더 크다 보니까 웹브라우징에서도 폴드 6보다 아너 매직 V3가 2시간 반가량 더 긴 시간을 지원을 하고요. 비디오 스트리밍도 2시간 40분가량. 3D 게임에서는 오히려 폴드 6가 좀 더 오래가지만 한 1시간 반 정도 차이가 나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다음에 충전 속도를 비교해보면은 15분 충전했을 때 아너 매직 V3 같은 경우에 거의 40%에 육박하는데 폴드 6는 25%밖에 안 되죠. 30분 했을 때도 76%까지 충전되는데 갤럭시 같은 경우에는 50% 조금 안 되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완전히 충전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아너 같은 경우는 1시간이 안 걸리죠. 근데 폴드 6는 1시간 25분 걸립니다. 이게 배터리 용량은 아너 매직 V3가 더 많은데 폴드 6가 더 느리거든요. 이거는 아너가 66와트에 충전을 지원하고요. 무선으로 충전하는 것도 50와트 수준으로 충전을 합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 유무선 충전 관련해서 굉장히 좀 진심인 게 있죠. 거기서 차별화를 두려고 하는 게 있는데 폴드 6 같은 경우에는 25와트 유선 충전을 지원하고 15와트 무선 충전을 지원하다 보니까 그러한 측면에서 충전 규격의 차이도 있다는 거죠. 지원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도 크니까. 거기다가 실제로 퍼포먼스를 보면은 킥벤치 6의 싱글이나 멀틱, 3DMark Extreme의 하이와 루 비교해봤을 때 전반적으로 폴드 6가 조금 더 앞서있는데 엄청나게 압도적으로 앞선 건 아니에요. 한 5에서 10% 정도 앞서있다고 보면 되는데 이게 폴드 6나 아너 매직 V3나 똑같은 AP가 들어갔습니다. 뭐? 바로 퀄컴의 스냅드래곤 8 젠3가 들어갔거든요. 근데 약간 다른 게 갤럭시 폴드 같은 경우에는 스냅드래곤 8 젠3의 4 갤럭시라고 갤럭시에 딱 최적화된 흔히 클락을 더 높인 버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걸 사용해서 조금 더 성능이 개선되는 부분들이 있을 뿐더러 원 UI를 사용해가지고 조금 더 최적화를 하지 않았을까 아너 매직 V3 같은 경우에는 안드로이드 버전 대신에 매직 OS라는 게 또 들어갔거든요. 그런 최적화 측면에서의 차이가 약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해외 리뷰 사이트 나노 리뷰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갤럭시 Z 폴드 6를 고려해야 하는 이유는 아 방수바디 등급이 IP48 등급입니다. 아너 같은 경우에는 IPX8 등급이거든요. 방진 등급을 받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립감이 더 좋다는 거 손에 더 잘 잡힌다는 거죠. 각진 거가 돼 있고 근데 아너 매직 V3를 고려해야 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죠. 램을 더 많이 넣고 배터리 영향도 높고 최대 밝기가 또 1500니트보다 훨씬 더 높은 2100니트를 지원을 하고 있고 광학줌도 3배 대비해서 3.5배로 조금 더 넓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충전 같은 경우도 굉장히 빵빵하게 지원을 하고 있죠. 그리고 안토투 벤치마크에서는 성능이 더 11% 더 낮게 낫다고 합니다. 여기에 와이파이 7까지 지원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폴드 6보다 하드웨어 스펙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굉장히 나은 점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지난번 트리플 폴더블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말이 많았는데 아너 같은 경우에는 지금 꾸준히 굉장히 잘 나오고 있죠. 그리고 오포 플립 같은 버전도 굉장히 잘 나오고 있는데 이 아너에서 제시한 이 폴드라는 시리즈가 하드웨어 스펙에서도 결코 밀리지 않는 일단 AP가 콜커메스 랩드라고는 일단 들어간 부분도 그렇고 폴더블폰의 단점이라고 볼 수 있는 그동안 이제 두껍다라는 느낌을 안 주고 실제로 그냥 과형 스마트폰과 같이 굉장히 얇게 만들었다는 부분이 상당히 좀 인상적이죠. 그러면서 방수 등급은 IPX8 등급으로 지원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은 글로벌 버전으로서 폴드 6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겠다라고 이렇게 주소권을 약간 내주는 상황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이쯤에서 이제 스페셜 에디션을 보도록 하시죠. 스페셜 에디션 같은 경우에는 기존보다 가로 세로가 조금 더 길어졌습니다. 세로로 4mm 가로로 한 10mm 정도 더 늘어났거든요. 대신에 두께는 펼쳤을 때 5.6mm인데 이게 4.9mm로 줄어듭니다. 접었을 때는 원래 12.1mm였는데 이게 10.6mm로 줄어드는 거죠. 그러면서 이 크기 자체가 약간 바뀌면서 원래 펼쳤을 때 이 폴드 6 같은 경우에는 화면 종영비가 4대3이었거든요. 이거를 20대18로 조금 변경이 됐고요. 커버 스크린 경우도 21대9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께 측면에서 접었을 때 12.1mm인데 10.6mm로 줄었다라는 게 거의 15% 가까이 줄어든 형태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꽤 많이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는데 단 S펜 지원이 없어요. 펜을 지원하지 않거든요. 아노매직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펜을 지원하면서 접었을 때 9mm 초반이니까 여전히 이 두께 측면에서 따라잡은 것은 아니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게 지금 국내에서만 출시가 돼서 국내 지린의 코리아의 류현주 기자님께서 이렇게 직접 가셔서 촬영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그냥 돌려면서 보면 그렇게 큰 차이가 나나 싶은 부분도 사실 있어요. 지금 움직이는 영상에서 구분이 잘 안 되죠. 근데 확실히 펼쳤을 때 왼쪽 스페셜 에디션이 오른쪽보다 훨씬 더 큰 느낌으로 간다. 그리고 이제 겉에 케이스 질감도 굉장히 달라진 걸로 볼 수가 있죠. 그리고 확실히 두께 측면에서 조금 더 얇아진 부분이 있습니다. 이 데일리에서도 임유경 기자님께서 이렇게 찍어주셨어요. 확실히 약간 조금 더 얇은 느낌? 그래서 조금 이렇게 둔탁한 느낌을 줄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이거죠. 그러니까 아너에서 이미 더 얇은 폴링이 나와 있는 상태니까 이게 글로벌리 경쟁력이 있느냐라는 관점에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죠. 이게 아무래도 갤럭시 시리즈 같은 경우는 폴더블의 리더 입장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내구성 테스트를 잘 맞춰서 버전을 업하려고 하다 보니까 기존의 어떤한 품질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거를 줄여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쉽지 않은 게 아닌가라는 추측들이 있고요. 그렇게 보면 이제 그 스마트폰의 어떠한 차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는 이 IT 생태계 그러니까 태블릿과 스마트폰, 노트북 이렇게 연동할 수 있는 그러한 에코 시스템을 만드는 그러한 부분도 있고 소프트웨어 쪽이 한쪽에 있다고 하면 이걸 애플이 잘하고 있죠. 또 반대쪽에는 거의 이제 카메라 말고는 거의 뭐 지금 구분이 없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번에 이 광각 카메라를 200메가 픽셀로 확 끌어올렸습니다. 원래 50메가였거든요. 근데 4배나 증가된 거를 지원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스마트프릭스에서 이 세 개를 한번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현재로서는 보세요. 삼성 갤럭시 Z 폴드 스페셜 에디션이 점수가 제일 높게 되었습니다. 뭔가 이제 벤치마크 기준으로 점수가 높아졌다는 건데 하나하나 가보면요. 일단 디스플레이가 조금 더 커진 거죠. 원래 폴드 6, 오른쪽에 있는 게 폴드 6거든요. 폴드 6에서 아노매직 V3에 비해서 조금 약했었는데 이거를 이기게 만든 거고요. 근데 좀 흥미로운 부분들이 있는데 넓어지면서 이제 픽셀 사이즈가 더 커진 건 맞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상도 자체는 여전히 아노매직 V3가 더 높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디스플레이의 ppi. 픽셀 퍼 인치가 얘가 더 밀도가 더 높다라는 거죠. 조금 더 높은 해상도를 지원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거기다가 이제 램을 신주키가 지원을 했다라는 거. 그리고 스토리지도 한 단계 높였어. 256이 아닌 512로 늘었다는 겁니다. 조금 더 스펙을 더 향상하면서 지금 이제 가격을 조금 더 다운시켜서 나온 버전이라고 보여주시면 되니까 거기서 이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죠. 거기다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광각 쪽을 200메가로 이렇게 늘었죠. 50메가에서 200메가로 늘림으로 따라서 다른 부분에 조금 딸리는 부분들이 있지만 광각에서 조금 더 채우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전면 카메라는 근데 여전히 조금 더 안 좋습니다. 그리고 239g에서 236g으로 조금 더 줄어들었긴 했는데 여전히 얘보다는 10g 정도 조금 더 무겁다. 뭐 거의 차이는 안 나겠죠. 근데 가장 눈에 보이는 부분은 아무래도 이 두께 부분이 되겠죠. 실제로 여기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ppi 수준이 400이고 367이다. 오히려 폴드6보다 폴드6 스페셜 에디션이 ppi가 조금 더 낮은 수준으로 보이네요. 거기다가 이번에 와이파이 7을 지원을 한다라고 합니다. 이것도 아노매직 v3에서 지원을 하던 거를 따라 잡은 거죠. 와이파이 7을 지원하는 갤럭시 시리즈가 S24 울트라랑 갤럭시 탭 S10 울트라 이렇게 울트라 모델밖에 없거든요. 폴드6가 와이파이 6e까지 지원을 했었는데 와이파이 7을 지원한다라고 하죠. 물론 아직 와이파이 라우터가 7까지 지원하지 않는 것들이 많긴 하지만 프리미엄급 모델에 맞게 지원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전반적인 점수를 대비해봤을 때 아 v3보다 우리가 더 좋습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이 두께 부분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거는 확실히 아노에서 아직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거기다가 지금 이번에 S펜이 사라졌잖아요. 그리고 커버 카메라가 UDC가 아니거든요. 어노디스플레이 카메라가 아닌데 여전히 이 카메라 센서의 픽셀이 4메가 픽셀 센서로 굉장히 좀 구려요. 그게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죠. 이번 발표를 보면서 사실 저는 이게 그냥 단순히 지금 갤럭시 시리즈가 잘 안 나가네 만에 이런 것보다도 중국이 이 스마트폰을 정말 잘 따라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들었거든요. 물론 이제 품질 내구성 이슈라든가 이런 것들이 간혹 나오고 있긴 한데 갤럭시 시리즈도 폴더블 처음에 나왔을 때 그런 얘기들이 많이 돌았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스마트폰 기업들이라 하더라도 세부적인 부품 같은 것들을 세트 사업자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더 싼 거를 구매를 하기 위해서 중국에 있는 기업들을 많이 갖고 오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갤럭시라고 해서 중국 부품이 안 들어가는 게 아니고 중국 기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싼 것만 들어간다고 볼 수가 없는 세상이 왔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스마트폰의 기술이 점차 포화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 단가 싸움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이 단가를 더 낮추기 위해서는 조금 더 싸게 만드는 부품 벤더사들을 찾아야 될 거고 그렇다 보면은 다른 기업들보다는 조금 더 비싼 경쟁력 있는 기업들보다는 조금 더 싸게 제공할 수 있는 것들을 가져와서 뭔가 좀 최적화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을까 싶고 그렇게 보면은 마치 이 LCD 사업이 우리나라가 다 접었잖아요. 지금 중국에 워낙 이제 공세가 강하기 때문에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 세트 사업뿐만이 아니라 이 부품 벤더사들한테도 중국 정부가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단가를 엄청 싸게 해서 공급을 할 수 있다 보니까 여기에 못 이겨서 이 세트 입장에서 이거를 가져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술력 자체에 이제 차이가 점차 나지 않으니까 해봐야 뭐 디스플레이 아니면은 카메라, 힌지 기술 이런 것들에 대해서만 차이를 가지고 있고 그 외의 사용성과 관련해서는 이미 중국이 굉장히 많이 따라잡았다라는 부분들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위협적이죠. 앞으로도 이 중국의 이 스마트폰 공세에 대해서 기술 차이를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 이 스마트폰 소프트웨어 생태계 앱 쪽에 어떻게 최적화를 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주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대공학에서 이렇게 티셔츠를 냈었죠. 이거 말고 이번에 새로운 집업 후드를 냈는데요. 파티클몰에 가보시면은 이렇게 안대공학 코딩 공용 후드 집업, 회색 줄이 남자 여자 여기 나오죠. 그래서 지금 이제 갑자기 날씨가 춥기도 하고 좀 간절기 때 편하게 입으실 만한 품질 괜찮은 걸로 해서 이렇게 에러와 프로그래밍, 코딩 관련해서 이렇게 형상화를 한 집업 후드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혹시 필요하신 분들 혹은 선물해 주시고 싶은 분들 많이 구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안대공학 에러였습니다.